아하, 이제 오늘 불을 좀 지필거에요. 추워서, 그리고 군고구마가 먹고 싶어서, 며칠 벼르던대로 조용한 시간, 애가 없을때, 아라가 토요일 오전은 발레 갔다가, 부지런히 와서 점심에는 수영가고, 할머니의 휴식날이에요. 오늘 날 잡아서, 이렇게, 너가 드레스네가 좀 가깝냐? 불을 올리는거 봐가지고, 근데 항상 이렇게, 여기다 막 접어가 나서, 이건 뭐지? 애들 데려 나오면, 아, 모기약. 요것도 꺼내야 되고, 정리가, 요거 나무는 찍게,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근데 요거는 알아요. 요거는, 내 필스폰. 여기다가 넣었지만은, 요게 톡톡톡 터면은, 여기로 올라가야되요. 얘가 여기서 군고구마를 굽는, 그리고 여기는 아궁이. 여기서, 신문지 먼저 넣고, 신문지 이런 거. 얘가 버리지않고, 넣어놓기를 잘했네. 조색은 해서, 화분 사온 때, 신문지 먼저 넣고, 약한 나무도 넣고, 요게 약해요. 요게. 이렇게 넣고, 일단, 불을 붙여보고. 그리고, 여기 항상, 여기 넣었던 거. 요렇게. 불 하나, 넣고. 하나면 되나? 어? 하나 더. 하나 더. 어겨 넣어야 돼요. 공간이. 이렇게. 말랐으니까 충분히. 일단, 불고. 가스에다가. 그리고, 토치? 토치에다가. 불. 됐습니다. 근데 손이 하나라. 잠깐. 헤헤. 불. 됐습니다. 오. 힘이 났다. 너무 떨어지면 안되네. 불.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아 혼자 못살겠네 진짜. 뭐든지 할라그러면은. 여무선이 필요한데. 내 손으로 할라그러면은. 손도 안좋은데. 아 오염물없고. 가즈가 쬐그만거 안터지길 다행이지. 내 옷에도 불 붙을뻔했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제는. 정리 좀 하고. 웃음만 나와.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음. 카메라를 껐다가. 켰다가 껐는데. 꺼졌는지 한번 확인도 좀 해봐야되겠고. 아하. 아이고. 댓글 탔네. 저거. 어. 그렇게 무섭게 불이 까서. 아우. 무서워. 불장난하지 말아야돼. 할머니가. 불장난하다가. 큰일날 뻔했어요. 아. 아. 안다친같아. 아이지. 순발력 살아있습니다. 아. 참네. 웃어. 아. 어이가 없었어. 아이고. 허리에 기운이 빠져가지고. 쳐다를 보는데. 집게는 또 어디갔나. 조금 약간. 이제는 새였던거 눕혀야되는데. 집게 찾으러 가야되겠네. 아이고. 아유. 아유. 기운없어. 아유. 그냥 따뜻하게 불 피워놓고. 아이고. 품위있게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먹으려고 했더니. 꿈은 사라지고. 아. 아유. 허리아퍼. 허기졌어. 아. 하도. 어이가 없이. 웃어가지고. 혼자. 웃어가지고. 배. 배심이 자빠졌어. 아이고. 이젠 불은 붙은거 같은데. 집게를 찾으러 가야돼요. 어디가 있나. 아이고. 그래도 저기. 바깥으로 불을 던져가지고. 불을 던져가지고. 아니. 그게 왜. 토치가 딱. 안좋아지고. 이게 살짝. 열려가지고. 아. 가수가 그냥. 바깥으로 붙어. 내가. 붙잡을 수도 없고. 쓰레기나간다고. 정리중이구만. 완전히. 집. 다. 붙어올뿐했네. 확인. 확인. 여기. 여기. 터치고 뭐고 빠지지도 않고. 어. 가스. 불은 꺼졌네.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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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이. 화분이. 이만큼 탔어. 불이. 아하하하. 어. 이렇게 탔어. 아. 세상에. 어. 이렇게 탔어. 이렇게 탔지? 하나. 둘. 여기까지. 여기까지. 불이 막 탔네. 이쪽은 괜찮고. 이쪽도. 이쪽도 타고. 아. 아유. 놀래라. 그냥. 순발력이. 아직 살아있으니. 이정도지. 큰일날뻔이네. 내 집게는 어따가 버렸지? 응. 토치. 토치. 불이 완전히. 죽었겠지? 아이고. 토치도 다 불탔어. 하하하하. 아이고. 하하하하. 애들이 보면 기절하겠네. 도대체 엄마 뭐하는 짓이냐고 하겠네. 이거는 완전히. 다 탔어. 하하하하. 타고. 토치도 타고. 하하하하. 아이고. 완전히. 집에 막 완전히 불내뻔 했어요. 응. 기가 막혀. 아유. 뭐한거야. 도대체. 추워가지고. 담요같은.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몸 둔하지. 긴 가운이 글쎄. 어. 뛰는것도. 맞고. 여기다. 찍게. 찾았다. 아휴. 아휴. 수도껍지도 잠가야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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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하긴 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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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 다 빠졌어. 아. 금고. 금고구마고 뭐고. 기운이 다 빠져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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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자립이. 힘들겠네. 자립하려면은. 포기해야 되는게 많아요. 아이고. 이것도 하지말고. 저것도 하지말고. 요기. 열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음. 남에 불 붙었다. 이제. 아휴. 불 붙었어요. 음. 이렇게. 신문지. 신문지. 책. 매거진 책 한번 다 뜯어가지고. 다시 덧붙였는데. 음. 이렇게. 처음에는. 시커만큼. 두개만. 얼마나. 고구마가. 큰지. 한 뺨이 넘는거. 이. 군고구마 때문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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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을. 군고구마가. 저게. 먹고 싶어서. 하. 하. 미친짓을 하고. 아. 홀라당 태울 뻔했네. 지금. 어. 여기. 근데 요거는 불이 안 붙었어. 요거. 또. 꺼질라. 이게 어떻게 붙은 불인데. 어. 꺼질라. 근데. 음. 이게 꺼지기 전에. 타면서. 불 붙어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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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은 사라지고. 죽기 살기로. 어. 불. 불 끄고. 어. 예. 여기는 붙었다 떨어졌다. 꺼졌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불 지켜야 돼. 설마. 불 지켜야 돼요. 불 붙어라. 아. 이제는. 불 붙이 기운도 없어. 그냥 앉아서. 할 것. 다 했으니까. 앉아서 기다리고. 고구마 이거. 한번 뒤집기나 하고. 커피 먹을 힘도 없어. 얘들아. 엄마가. 아. 아. 아이고. 엄마가. 그냥. 정신없이. 이게. 실화야. 실황중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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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만 도움이 필요해. 불이. 불이 피어올른다. 아. 숨차게. 숨차게. 여기 앉아서. 왼쪽을 보고. 또. 오른쪽을 보고. 아. 숨고르기. 숨고르기. 숨고르기 해요. 저 위에 있는 거. 양쪽에. 행행바스켓. 달궈진다나. 괜찮은데. 혹시 또. 식물이 다 익을려나. 아. 기운 없어서. 옮길 힘도 없어. 아. 아. 이건 사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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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울래라.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하네. 에이. 웃음만 나와서. 웃음만 나와서. 우리 친구들 보면 기절하겠네. 쟤 왜 저러겠어. 아. 같이 웃자. 그냥 웃어요. 웃어. impeلم. 아. 즐거운 토요일. 되야지요. 흐흐흐흐. ㅋㅋㅋㅋ 이스크onden. ㅋㅋㅋㅋ ㅠ 감사합니다.